뵙뱀빙 이박기 그인 뭐야, 진짜 뒤질래? 아아, 그 적당히 해라 안녕하세요 뻘쭘하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역시 아 돌진하고 싶다 아 돌진 충동이 또 아 돌진하고 싶다 아 화났다 해봐봐 우리 미크리 가자 미크리 아 진짜? 나 라인 잘하면 라인 잘함 드디어 믿어주는 팀원들을 만났다 라인으로 4400가스 더 빨리 라인해요 형 잘해 언니 라인하시고 이렇게 뚝뚝뚝으로 가보자 좋아 좋아 아 야 야 야 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레이나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말고 과연 위도우가 더 기량을 뽐낼 것인지 미크리가 기량을 뽐낼 것인지 과연 위도우가 더 기량을 뽐낼 것인지 미크리가 기량을 뽐낼 것인지 아 에이 선무까지 안 뚫리면 저장하세요 제가 뚫을테니까 정크래이드 있다 정크래이드 야 심해 들어 심해도 있네 심해 원 위도우 프리들이라 왼쪽 방에 일단 들어가자 왼쪽 방에 왼쪽 방에 들어가자고 왼쪽 방에 어디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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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 그런 게임이야 침착해 광벽수함 아예 안될 것 같아 광벽수함 왜 안돼 우리 호그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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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정크래이드이라 야 힐 밴 미안하다 충전 대기 제발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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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 라인 재웠어 야아 야 정크래이드 있는데 왼쪽으로 가장 많은 사람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야 정크래이드 10미터 왼쪽까지 하는 사람 나와 갠지 갠지 못 뚫었네 근데 빠져 아 아 야 뚫지 마마 아직 아직 아무런 재미도 못 봤어 안돼 벌써 인정됐다 미클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로 안돼 에어어어어어 그대로 오 나는 미로형을 믿고 맥크리를 했지만 으아 아무 단위로 뚫어버리기 개꿀 뭐 이 와중에 형 마지막에 돛 걸려버리기 아 딸기비 그거 딸기비 그거 하네 페이커 페이커 무빙하네 스탑무빙 스탑무빙이 맞추기 힘들어요 2디절을 움직이는 것 같다 페이커 방송도 봤는데? 딸기 자식 뭐야 나 방금 뭐했어? 와 진짜 식겁했다 진짜로 한조야 깜짝 놀랬다 이거 이거 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우리가 통수 맞을 일은 없는데? 아니요 얘네 그거 궁 모아서 쓸 수 있어요 아이 겐지 미쳤어 얘 봐봐 얘 봐봐 얘 좀 떼줘 얘 좀 떼줘 심장할 수 있을까? 뜩어 호그 정면 이거? 나이스 겁대기 돌치는 버리기 호그 왼쪽 호그 왼쪽 또 있다 또 있다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자리아 공원! 오른쪽은 맨 썼는데 왜 왼쪽으로 갔대? 아 호그 돈다 호그 돈다! 호그 왼쪽 호그 왼쪽! 뒤였다 뒤였다! 아! 리벤 못 시켰다 깜이 괜찮아 괜찮아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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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묶였어 저거 자리가 묶였어 저거 우리 복강 오른쪽에 오른쪽에 라인 혼자 들어온다 불겨버려 아이씨 숙면 다겠다 더 케어저 최근 봤을 때 거기까지 틀지 않나? 시간이야? 아아 아 너무 하신거 아닐까?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야 이거 뭐야 트위치 패치했어 뭐? 아아 전자 누나가 형 데려왔어 스흥님 감사합니다 시라냐? 아 봐봐 아니암 별거 없네 야 정당이 해라 응 몰라 너 디바 웨틸 싸우고 있다 고앉았어? 까리야돼 아, 목소리 맡고셨어요? 리부님 감사합니다. 목소리 봐. 나한테 친구한테 보내줄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겠냐고. 정치. 아, 마스크. 안 되겠다. 대조 형은 너무 가까이 봐가지고 11살 때죠? 11살 때 너무 가까이 봐가지고 한 번 더 봤어요. 준비가 넘었다. 야. 이거 진짜. 잡았어. 잡았어. 방광이 이거 야가씨인데. 여러분 나 미로 형한테 빨드 꽂혀줘야 되거든. 핵 참격해야 돼. 가자. 어디 있지? 무뱅. 무뱅. 아. 한조 이름을 짜식. 왜 그걸 감명 깊게 만나면은. 내가 11살 때인가? 그때. 그 삼국지 연희가 너무 재밌었어. 삼국지 연희가 너무 재밌었어. 삼국지 연희를 미친 짓 읽었고 있는데. 뭔지 모르는 건 아닌데. 어쨌든 미친 짓 읽었어 삼국지 연희를. 지금까지 리뷰를 했을 때 보면은. 그 이문열 열금짓이 아시나? 아시나? 그거를 진짜로. 지금까지 리뷰를 했을 때 보면은. 한. 6번? 6번 정신. 6번 정신. 미친 짓 읽었거든요. 근데 대조 형이. 그런 비슷한. 아니 요즘 왜 약간. 이런쟁이는. 약간 상욱지 연희 필러서. 그냥 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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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큰. 미친 놈이다 진짜로. 와. 미친 놈이다 진짜로. 와. 미친 놈이다 진짜로. 와.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. 적당해. 아. 무빙 무빙 무빙. 한 존 내가 잡다. 아. 못 잡다니. 와. 같이 오 괜찮아요. 내. 내 도와줘. 개꿀. 이루 형. 응? 방금 못 잡은 거 싫어 아니죠? 싫어 엄청. 아니야. 서로 무빙 못 졌어. 형은 피가 쭉쭉 딸던데. 아. 흐흐흫흐흫. 내가 다 따줄게. 유재홍님 치라? 안아. 빡 기우. 세럼 맞네 맞냐? 아. 가자. 메이 시도합니다. 아. 형은 내가 대신 맞았지. 아아... 아, 겜블러 했으면... 대신 맞는데... 아, 이거 에스카이 형이었으면 그냥 다 잡는데... 딱 좋아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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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지민정? 지민정... 야, 인정 뭐야! 너 인정하지 마! 너희... 윈스턴 가져와! 저 딸려 감사합니다. 저도 보고 싶었어요... 아니, 진짜로... 그냥... 위로님, 해피 뉴 이어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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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두 살 된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스물두 살이요? 제가... 저도 스물두 살이 되긴 되는군요. 저도 몰랐어요. 아... 피주기 주신 게 감사합니다. 아니, 버드링 근데 맨날 버드링이... 뭐야? 아, 진짜 버드링 짱 싫어... 나이스! 아, 나 비해! 아, 쩔게! 이 ㅅㄹ 뿌리들! 아, 씨... 야! 아... 바지티온 실화냐... 졌다... 내가 졌다, 솔져한테... 야, 갈고리 명중열 보이지? 어? 저 다 알아요! 저 알아요! 아이두케어! 솔직히 말해 아이돈, 티케어 다음 소절 불러봐요! 아이두케어! 그잖아요! 아이돈케어! 그만하래! 나... 뭐야? 뭐야?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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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이야아아아아아 아 또 핵만 나겠지? 밥 못보신 분들 많으시죠?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사실 그렇게까지 잘 쓴 것도 아닌데 내가 하니까 뭔가 잘 써보여 진짜? 하하하하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좀 되는 날인가? 김홀만이 감사합니다